고기 내가 구울까? 옛날에 엠티 갔을 때 내가 다 구웠잖아. 다 태웠지. 고기 구울 때 단백질과 산소합성에 화학식 구하다가. 아하 내가? 앉아있다 설거지나 해. 우리 집 사려면 서툴잖아. 응. 어 여기서 사는구나. 혼자 살기 넓진 않아? 안 넓어 딱 좋아. 나 손 좀 씻을게. 응. 고기 왼쪽. 뭐야? 너는 뭔 애기 용품을 모으냐? 시집도 안 간 애가? 그런 게 좋으면 빨리 시집가서 애들 나. 내가 도와줄까? 어휴 야 헛소리 할 거면 빨리 고기 먹고 꺼져. 야. 어서 먹자. 고기 맛있다. 뭐 봐? 자세하게 적혀있네. 이거 누구 거야? 혹시 너? 응. 10주 됐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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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